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팬 여러분 신세계로부터의 이승기 은지원 김희찬 조보아 박나래 카이입니다 디지보라 버퍼라 오! 카이! 오! 카이야! 이거 생존 테스트잖아 아, 그럼! 얘는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산다 첫 번째 게임이 뭐예요? 내가 맛 좀 볼까? 아, 오빠, 네 은지원의 이승기지 아, 얘는 엑스맨 당연하지 부터 단련된 놈이란 말이야 지원이 형이 나오면 내가 또 나가긴 해야지 벌써 둘이 막 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넌 나가라 하는 사람 신세계랑 관련돼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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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야, 영어, 영어, 영어 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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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정신 야, 수현아! 평정심 아니, 형 전혀 안 움직이네 정호 진짜 예상했어 예상했잖아 예상했던 질문 OK, OK, 자 신세계로부터 감독 조효진 대 신서옥이, 나영석 둘 중에 하나 와... 질문 있는 거 알아? 왜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니, 있는 거 내가 맘대로 하는 거죠 신세계로 왔으면 신세계로 안 오고 그냥 개인적으로 누가 더 맞아요? 같이 술 먹고 싶은 줄 알았어 귀 막 난리 났다 지금 라이트하게 생각해 라이트하게 좋아 효진이 형 이거 맞잖아 진심이잖아 술을 좀 잘해 영석이 형은 술을 못해 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신세계로부터 해서 나만 목격했던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 허락한 다음에 야 잠깐만 이게 이게 장면이 맞게 할 줄 알았어 이게 당나랬어 아니야 아니야 뭐야 술 먹고 아 깜짝 놀랐어 네가 처음이었니? 아니 내가 처음 봤지 네가 처음이었어? 요일 위쯤이어서 많이 놀랐지 많이 놀랐지 술 먹고 어디야? 솔직히 신세계에서 이 사람 진짜 옷 못 입었다 희철이 아니야? 어 형 내가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 초록색 트레이딩복 입었대니까 패션을 떠나서 너무 자기 얼굴이고 막 이런 것들을 서슴치 않고 있어요 아 맞다 민망해야 되는데 왔다 맞다 왔다 희철이 형 결국 나랑 나래만 맞은 것 같은데 그게 뭐야 이게 너 나랑 가야지 잘 생각해 우리 둘이 잘못 가잖아 여기 진짜 개판되는 거야 동생부터? 나머지 할까 오빠? 신세계에서 솔직히 나 얘 한 번 까고 싶었던 진짜 까고 싶었던 동생 다 떠나서 다 떠나서 아 맞다 우리 아니고 히힛 히힛 와 내 방을 형 그때 그렇게 표정 안 좋은 거 처음 봤어 뭐야 아니 우리 집 뭐지? 그때 진짜로 저 옆에 있었거든요 야 너 야 이러더라고 맞아 맞아 그거는 진심이었어 우리 나래 만약에 신세계로부터 시즌2를 해 넷 중에 한 명은 절대 무조건 온 힘을 다해서 빼고 갈 거야 그리고 얘기하고 이유 얘기하지 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런 하나 둘 셋 치워줬다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이 감정 그대로 우린 쭉 가는 거야 아 잠깐만 이게 맞는 거야 아 일단 뭐 뭐 왜 너가 불안해 왜 이래 갑자기 촬영 중에서 꼴 보고 싫었다 뭐야 많이 흔들린다 어? 히힛 오빠 이유 듣지 말자 우리 야 우리 시즌1 잘 돼도 시즌2때도 만나지 말자 이럴 거면 그래 이럴 거면 왜 만나는 거야 요즘 예능을 되게 많이 하던데 엑소 카이 예능인 카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아 근데 카이가 신세계에서 아니 안 되지 아 얘 재주가 많아 그걸 알아야지 엑소 카이였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지 엑소죠 솔직히 어쩔 수가 없죠 근본이나 엑소 카이를 선택하면 신세계로부터 그거를 앞으로 영원히 하면 안 되고 이제 예능 카이를 하면 앞으로 무대를 영원히 해서는 안 돼 형 저희 같은 팀이 아 맞다 맞다 야 여기만 있으면 나빠지네 형은 도대체 편이 누구야? 팀 편이 누구야? 지셨어 지셨어? 아니 내가 너무 많이 흔들리더라고 어 야 나 요즘 체력 올라왔어 야 아아 신세계 화폐단위는 양으로 바깥세상에서 쓰는 화폐 원화로 환전하여 나라에 진짜요? 아아 셋 오 오케이 좋았어 아 안 나왔네 안 나왔네 하위만 나왔네 하위만 나왔네 하위만 나왔네 아니 이 옆에는 단체 사진 찍어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태어났잖아 돈을 형 저쪽 팀은 카메라 각을 되게 잘 잡아줬다 네 형 솔직히 저 앵글은 이렇게 찍어준 건데 달걀에 나오는 앵글이지 다음 팀원 때는 육체인가 하나 둘 셋 하위만 나왔네 하위만 나왔네 아 저기 뭐야 너네는 뭐 했는데 그냥 서서 있잖아 내가 지금 과정에 말할게요 저건 늑대고 우린 인간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니 변하는 과정 아니 름이 인간을 표현이야 아니 변하는 과정 지금 봐봐 오오오오오 변하는 과정 늑대에서부터 인간이 되는 과정을 보지 않지? 저번에 봐봐, 이 중이지! 점점 점점 인간이 되는 과정! 누나는 치계 급해요, 치계! 그냥 서 있는 거랑 우리 같은 늑대가 늑대가 있어! 우리는 진하러, 진하러! 거봐, 내가 우리 팀원 딱 돌렸을 때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원래 이런 거 마지막에 3점 주고 그러던데 배판 가야지! 주실 수 있어! 우리끼리도 한번 섞을까요? 섞자! 나는... 어떻게 알지? 나는 그냥 이거 먹을게 저는 이거 먹을래 아, 잠시만요! 원샷하지 마시고요, 파인 샷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살게요! 안 돼, 안 돼! 오케이, 한 벌레 넘긴다! 한 벌레 넘길게요! 하나, 둘, 셋! 아, 좋다! 아, 애매한데... 진짜 맛있다! 이게... 미국 고3차예요? 진짜... 왜 이렇게 맛있지? 아 희철호판 일단 못생긴 오빠 같고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가윗! 아니라고? 누가 고3차야 우리? 누가 고3차야 하나 둘 셋! 똥! 어떻게 알았어? 티가 나 아니 얘 멀쩡한 척하는데 썩어 있다고 진짜 맛있다 그러면 그냥 고3차 조금만 줘 보실래요? 맛만 보게 냄새부터 못 참아? 그냥 산의 냄새인데? 산 속인데? 너 이거 참은 거야? 못 참네 야 원샷 합시다 원샷 원샷! 하나 둘 셋! 신세계로부터! 지훈이 형이다! 왜 지훈이 형이다? 왜 지훈이 형이다? 야 지훈이 형이다 저희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지훈이 형! 하나 둘 셋! 누구야? 어? 조보아야? 진짜로? 진짜요?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야 지훈이 형이다 우리의 시선을 너무 뺏겼어 맞다 저 형 영화배우야 잘했어! 잘했어 역시 역시! 내가 저 FD 얼굴 외워놨거든? 분명 나한테 고3차 줬어 바꿔줘서 내가 산 거지 그럼 이거 먹어봐 아 레몬! 아 레몬! 색깔이 너무 다르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누가 봐도 이거잖아! 바로 먹자 하나 둘 셋! 승기 노래 약간 눈물을 서렸는데? 근데 레몬쌤이 저렇게까지 반응을 아니야 근데 또 신 거 못 먹는 사람들은?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뭔데요? 어? 뭐예요? 뭔지 말해 얘기해 주세요! 어! 그게 시큼해요! 아니 이거 뭔데? 모르겠는데 시큼했어요 젤리 좀만 줄어 노른 색깔이 똑같은데 하나가 더? 근데 그게 티릴 것 같아 그러니까요 승기! 하나 둘 셋 오픈! 뭐야? 나야! 아 역시! 아! FD 얼른 도망갔어 이씨! 이거 뭐예요? 자 목에 대주세요 목 뒤에 계속 대주해야 돼요 아 너무 뜨거워 핫팩을 찾는 건데 어우 너무 뜨거워 난 저거 진짜 지원이 형 같다 2, 1 땡 오케이 이렇게 떼 봐주세요 아니 뭐 똑같아요 사이즈야 왜 이렇게 저게 처졌냐? 뜨거운 물이 원래 더 편창하잖아 지원이 형 싫은 거 아니에요 형? 저게 너무 빵빵해 저거 혼자 목 좀 보여주세요 나래 빨개졌어 근데 지원이 형 같아 아니 모르겠어 지원이 형 같아 진짜 난 나래 왜 빨개졌어 혼자 나도 나도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빨개지는 거야 피부가? 누구야 근데? 누구야? 진짜? 어우 진짜 뜨거워 진짜로? 봐봐 뜨거워 뜨거워 근데 이건 되는 게 아니죠? 시완이 웃음 우와! 죄송합니다 기완이 잘 잡아야 돼 아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선물 있어? 어 선물? 컴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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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예요 뭐야? 평생 쓸 수 있는 우와! 아니 이런 것일수록 더 열심히 했지 우리 목은 걸었죠 우리 어? 아이고 화를 때 이것도 품불복이야 버려 갈게요 단체로 엑소의 러브샷 무반주 댄스 우리는 그냥 샷 저기는 러브샷 넷플릭스의 새로운 예능 신세계로부터 신세계에서 만나요 어디서? 오직 넷플릭스에서 See you on 넷플릭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나나나나나 하나 둘 셋 넷 나나나나나나 한 번 더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야 이거 맞긴 맞아? 맞긴 맞아? 저게 뭐야 맞긴 맞아 잘하자 나 나나나나나 이거 샷은 언제 하는 거야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제가 잃은 날 변한 정도 같은데 divisions 주변 난 2 4 한번 더 사象 4 4 6 10 4 4 6 5 5 5 2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